우리 마음이 친구이자 내 공부를 방해하는 이 녀석이 너무 어린 나이에 엄마 되는 거 아닌가? 예쁜 강아이 새끼 한 마리 봐둬어 눈이 맑아요 그 진짜로 눈 빼고 여기다가 다이어 반짝반짝하게 박아줄게 먹는 거 아니야 아저씨 개판이야 아주 빨리 가세요 혹시 이런 개랑 새끼 못 보셨어요? 살아 있겠지 깜짝이야 하아 어liches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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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